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제는 다이소에 관한 집을 가겠습니다 네, 네 이것은 하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인원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을 주시는 우리의 여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에서 만난 집. 여행을 주시는 중 이건 더 큰 파워치지만 예수님 말이 없죠 아쟤 너무어라 나이 생냐고 그러면 좀 더 motiv Moy하니 클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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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 Communications 이것은 아주 작지만 이렇게 빠르게 고소하시던 4명입니다. 이것이 들어가지 모래입니다. 그것이 꿈이 되었습니다.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제 이거 만의 봄이 됩니다. 이건 한번 시간보다는 것입니다. 응, 이건 용기와 간단한 베이키를 합니다. 이것은 tut었나보다 6명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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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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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. Pao, pao. Pao, pao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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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.